11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가 12기상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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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는지 그리고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한 후 어떤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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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스바 여왕의 방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서는 중대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와 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것이 진실인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여정이 아니라 진리를 확인하려는 깊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우리에게 한 인물의 지혜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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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난 후 그녀는 그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가 어떻게 왕국을 통치하는 데 적용되는지를 직접 목격합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끝이지 않고 그의 지혜를 통해 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끕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의전, 식탁, 신하들의 배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질서까지도 관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실제 삶에 깊이 통합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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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것을 목격한 후 그녀는 마음 깊이 감동받아 솔로몬과 그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들은 소문을 믿지 않았으나 이제 내 눈으로 보니 실제는 소문보다 훨씬 더하도다. 여왕의 이 말은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실제로 보고 그 지혜가 어떻게 왕국을 변화시키는지를 목격하면서 그 진정성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진리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서 경험을 통해 확증될 때 그 영향력이 극대화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스바 여왕으로부터 이토록 놀라운 찬사를 받았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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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나 학습의 결과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그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지혜에 참된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기도는 그가 어떻게 왕국을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결정이 있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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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업적을 목격한 후 그녀가 보인 반응은 단순한 감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여왕의 찬양은 단지 솔로몬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에 대한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구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성축할지로다 여왕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왕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호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스바 여왕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서 사회적, 공동체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실제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공정한 판결, 효율적인 행정, 그리고 국제적인 외교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적용은 우리에게 지혜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의 매 순간마다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 앞에서 한 고백일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항상 솔로몬 앞에 서서 그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이 복되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는 무게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멀리서 임원여정을 감행해야만 솔로몬의 지혜를 한 번 경험할 수 있었지만 솔로몬의 신하들은 매일 그 지혜를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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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종종 주변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기 쉽습니다. 스바 여왕의 말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도 솔로몬의 신하들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는 삶을 변화시키는 귀중한 축복입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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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지혜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깊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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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바 여왕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지혜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도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일의 묵상과 기도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 또한 상기시켜줍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해 어떻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하십시오. 해시태그 해시태그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스바 여왕의 여정은 멀리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진리를 찾아온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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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을 통해 이미 살펴보았듯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많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먼 여행을 했습니다. 이는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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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가입니다. 솔로몬보다 훨씬 위대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결정 대인관계 그리고 사회적 행동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은 멀리서 온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 사람들에게도 솔로몬의 지혜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를 어떻게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어떻게 다른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스바 여왕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실행해 옮기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교회와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향한 열정을 새로워지고 우리 삶에서 그 지혜를 실천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우리 삶뿐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의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며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스바 여왕이 멀리서 오랜 여정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저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용해주세요. 저희가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당신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과 같이 비추어져 저희가 매 순간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지혜로운 증인이 되어 많은 이들이 당신의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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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